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시 완다입니다. 아 쌩얼에 지금 머리에 이렇게 뭔가 헤어롤을 잔뜩 말고 왔죠? 오랜만에 헤어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찍다가 코로롱 이후로 뭔가 화장하는 데 재미를 조금 뺏겨가지고 안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해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볼 아이는 뭐냐면 일명 빵모자, 화가모자로 불리는 이 베레모를 이용한 핀업 헤어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이제 지금 약간 날씨가 살랑살랑해지고 하니까 요런 베레모모자 하나쯤 다 갖고 계시죠? 요거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손 많이 안 가게끔 해서 헤어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헤어롤 같은 경우에는 바비리스 제품이고요. 제가 뭐 머리할 때 늘 사용하는 겁니다. 예로 후두두두둑 말고 요렇게 식히면서 뜸을 들여줍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얇아가지고 이렇게 뜨거워진 애를 차갑게 식혀주는 요렇게 뜸 들이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컬이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앞에 있는 요 얘네들은 좀 뜨겁고 지금 약간 따끈따끈하게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아놓고 메이크업하는 동안 충분히 식거든요. 그러고 나서 풀고 헤어를 하면은 끝입니다. 일단 메이크업부터 시작해볼게요. 세수하고 약간 얼굴이 좀 건조한 상태라서 한번 닦을게요. 코스다레스 제품이고요. 이거 올리브영 세일을 때 샀는데 에센스가 아예 없어요. 아니 진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센스가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늘 브랫이 사용하던 제품이거든요. 브래싱에서 어 이건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뭐라 했었어. 가볍게 바를 거라가지고 요거 다이브 인 크림입니다. 제가 주로 나이트 때 많이 사용하죠. 얘가 수분감이 많아가지고 되게 조금만 발라도 돼요. 와 잠시만 이렇게 맨손으로 크림을 되게 오랜만에 발라본다. 루야3로 맨날 하다가 이렇게 온 거 맨손으로 되게 오랜만에 발라봐요. 저는 메이크업하기 전에는 막 많이 바르지를 않거든요. 근데 많이 발리면 밀리니까 그래서 많이 바르지 않습니다. 선크림을 발라볼게요. 선크림은 요 아이 싸이닉, 싸이닉 엔조이 슈퍼마일드 선 에센스입니다. 요게 약간 수분감이 많더라고요. 음 제형이 그냥 먼저 크림이다. 완전 그냥 크림 바르는 것 같죠? 선크림을 발라주고요. 그럼 진짜 저 지금 얼굴이 약간 수분 빵빵 얼굴이 됐어요. 지금 프라이머를 살짝 발라줄 거거든요. 요거는 팬티 뷰티 제품이고요. 매트 프라이머입니다. 밀리지 않게 최대한 펴서 발라주세요. 헤라 블랙 쿠션 요거 17N1 이에요. 17N1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요거 그때 가가지고 제가 쓰던 거 네오, 네오 그때 이거 체리들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네오를 들고 가가지고 어 언니 저 요거 쓰니까 잘 맞았어요. 해서 손등에다가 테스트 해가지고 요 아이를 구매해왔습니다. 요렇게 반쪽을 해주고요. 꼼꼼하게 해주고 이제 얘를 살짝 요렇게 접어서 코 주변에를 살짝만 발라줄게요. 코 할 때는 요렇게 해서 살짝 요렇게 코를 접어서 촥 잘 먹은 느낌이에요. 엄청 잘 먹었어요 지금. 전 화장할 때 큰 거부터 먼저 하거든요. 큰 붓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쉐딩 요거 팬티 뷰티 제품이고요. 컬러감이 약간 엄청 많이 붉진 않은데 그래도 붉은기가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를 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얘를 쳐주세요. 밑에까지 밑에까지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 브러쉬가 에뛰드 하우스 건데 이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여기가 요렇게 세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면에다가 묻혀서 요렇게 착착착착착 쳐줍니다. 오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쳐 이렇게 계속 내 것도 니 것도 아닌 느낌입니다.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없애줍니다. 이렇게 귀 뒷부분 요런 데 잘 해주셔야 돼요. 계속 문때 계속 블렌딩 여기도 여기 밑에도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도 사악 없애 없애 저 시공간으로 얘를 보내줍니다. 쉐딩 할 때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싹 없애주셔야 돼요. 요만큼 요렇게가 내 게 아닌 거지. 어떻게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가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얼굴은 요만큼만 내 얼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죠? 눈썹 부터 쭉 코끝까지 요렇게 쭉 일자로 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일자로 선이 생겼죠? 그 다음에 요렇게 살살살살 블렌딩 해주세요. 더 묻히지 말고 있는 걸로 블렌딩 하셔야 돼요. 묻혀서 하면 여기 그냥 까만색 됩니다. 살살살 블렌딩 하면은 뭐 요쪽에 뭔가 코가 있죠? 얘는 좀 없죠? 제가 보면 여기가 좀 꺼졌거든요. 이쪽이 좀 꺼지는 느낌이라서 요기를 조금 더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반대쪽도 여기 콕 찍어서 쭉 내리세요. 그냥 쭉 옆에 여기 코 볼 쪽에 여기 공약 집중 공약 저희는 코가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눈썹에서부터 이렇게 코를 그립니다. 쨰에라도 더 길어 보이게 하려고 블러셔를 해줍니다. 블러셔도 요거 베라 미네랄 제가 확실히 화장보다는 옷 쪽에 제가 조금 더 관심이 많이 도져가지고 화장품을 안 사고 있어. 이제 조금 코로로 좀 괜찮아지고 하면은 아마 색조도 많이 살 것 같아요. 볼터치는 요쪽에 여기서 시작해서 웃어야 돼요. 아시죠? 웃어. 이렇게 눈으로 제가 입만 이렇게 웃으면 돼요. 여기 중간을 공약한 다음에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연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약간 여기 쉐딩해놓은 부분이랑 요렇게 연결이 되게끔 블러셔는 한 거 안 한 거가 분위기 차이가 제법 많이 나요. 귀여운 느낌으로 조금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블러셔를 조금 과하게 할 겁니다. 많이 콕콕 찍어서 아니고 살짝 요렇게 막 콕 이렇게 찍어서 톡톡톡해가지고 퍼트려주는 느낌이에요. 요렇게만 대충 해놔도 얼추 윤곽이 약간 잡혔죠. 그죠? 요렇게 했으면 이제 또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큰 붓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을 해줍니다. 요것도 또 팬티 뷰티 하나는 잔잔한 펄이 있구요. 한 잔은 하나는 큰 펄이 있습니다. 잔잔한 펄로는 코 쪽에 코 쪽에 해줍니다. 그리고 인중 살짝 턱 살짝 남아있는 걸로 이마를 살짝 쓸어줍니다. 큰 펄은 요렇게 제가 옆으로 옆부분을 브러쉬를 요렇게 묻혀서 요렇게 C 쪽에다가 때려 박습니다. 이제 요렇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큰 붓으로 하는 거는 다 끝났거든요. 제 화장에서 제일 큰 이제 눈썹 이제 들어갑니다. 어 눈썹은 뭐 사용할 거냐면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게 있는데 롬앤 한올 샤프 브로우 클래식 그레이입니다. 저는 블랙 검은 색깔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합니다. 얘는 요렇게 조금 얇게 돼가지고 샤프너로 생겼습니다. 제가 펜슬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샤프너로 생겼고 이거 내가 오늘 저 이제 요거 아까 발견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저는 눈썹을 거의 약간 극강의 아치를 그리는 거 아시죠? 눈썹 지금 보면 끝머리가 다 날라가 있습니다. 요렇게만 제 눈썹이 쉐입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약간 흑브리한 거는 눈썹 문신한 거예요. 스무 살 때 해가지고 일자 눈썹으로 돼있어요. 제가 눈썹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쪽이 제가 이렇게 하면 어 여기가 올라가거든요. 이쪽이 올라가고 여기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앞면이 약간 비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얘를 조금 많이 올려줍니다. 요렇게 그려줍니다. 되게 크고 길게 그려주거든요. 난중에 제가 눈 화장 하시는 거 보면은 아 저래서 약간 크고 길게 그렸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눈을 또 빡 할 거기 때문에 다 하고 나면 요 비율이 맞습니다. 끝에 스크롬 블러쉬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얘로 앞머리를 블렌딩 해주세요. 앞머리에 막 펜자국 쫙쫙 나이는 거 있죠. 걔를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어 쉐딩이랑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앞머리 부분이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요렇게 하면 요 앞머리 부분이 확실히 뭔가 더 자연스러워졌죠. 뭔가 연하고 점점점 가면서 좀 찐해지는 고런 형태의 눈썹이 됐습니다. 화난 것 같지만 화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눈화장을 할 겁니다. 생각보다 요 순서대로 하면은 그렇게 막 화장하는 게 오래 걸리거나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많이 쓰는 제품인데 요거 타르트 제품이고요. 이거는 섀도우를 팔레트를 좋아합니다. 이게 그냥 딱 가을 가을 한 그런 예쁜 색들만 진짜 잘 모아져 있어요. 요거 에 라떼 라는 컬러로 요거 밑에 베이스를 살짝 깔아줄 겁니다. 요렇게 약간 밑에를 살짝 깔아주세요. 다른 분들은 요것만 깔고 그냥 바로 이제 끝날 수 있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눈썹 밑에 이거 정리 안 했어요. 눈썹 여기 라인 밑에 요 물 신 있는 거 정리를 안 했더라고 정리 해줄게요. 요거는 이제 꾸쉘 컨실러 펜슬 입니다. 꾸쉘 끝에 있는 요 두 컬러를 콕콕 찍어서 색깔을 썩을 겁니다. 밑에 한번 갈색 한번 코지 한번 살짝 찍어서 어서 뚜둘려 툴 rendering 블grade 해주세요 밖에서 안으로 블레딩 해주세요 언더도 그려주세요 언더도 여기 밑에 부분까지 어두운 갈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좀 포인트를 줄 겁니다 이렇게 조금 납작하게 생긴 붓으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밝은 애가 있거든요 두 아이를 넣어줄 겁니다 눈 딱 가운데 두덩이 있죠? 눈 두덩이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펼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비비지 말고 두드려주세요 제가 요즘에 진짜 눈화장하는 게 되게 신중해지고 뭔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있는대로 다 문 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두드립니다 최대한 두드리고 최대한 두드리면서 퍼뜨려 이렇게 뭔가 펄감이 확실히 많이 생겼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얼추 다 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거든요 얘는 끝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팬티 뷰티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자글자글자글자글 펄감이 엄청 자글자글 하거든요 요 아이를 요렇게 작은 붓으로 콕 찍어서 요런 눈 앞머리 있죠? 요런 앞머리와 눈 밑에다가 깔아줍니다 요렇게 엄청 자글자글 거리는 펄이 포인트로 앞에 펄까지 끝났거든요 이러면은 눈 섀도우는 끝났습니다 벌써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라인을 그릴 겁니다 아이라인은 제가 엄청 좋은 애를 발견했거든요 요거 웨이크메이크 이거 잘 안 번지더라구요 살짝 흔들어서 붓펜처럼 생겼거든요 요렇게 끝이 약간 요렇게 뾰족한 붓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라인을 그려줍니다 저는 라인 그릴 때 꼬리부터 그리거든요 꼬리 꼬리부터 요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라인 그리니까 눈썹이 어때요 찰떡이죠 여기에다가 속눈썹까지 붙이면 그냥 찰떡입니다 꼬리를 제가 좀 길게 그리는 이유가 속눈썹을 붙일 거라서 요렇게 길게 그려줍니다 오늘은 너무 막 이렇게 안 쏙궂이게 그렸거든요 살짝 귀여운 느낌이라 가지고 오늘은 너무 막 있는대로 위로는 안 그렸어요 속눈썹을 붙여볼 거예요 이 속눈썹 키스 건가? 요 브랜드 건 아닌데 제가 여기다가 담아놨네요 기네들 중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애예요 속눈썹 풀은 요고 요렇게 양면으로 골고루 발라줘야 됩니다 속눈썹은 솔직히 잘 말리기만 해가지고 좋은 상태에서 붙이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겨워 벌써 뭔가 말리면서 지겨워 속눈썹도 진짜 붙인 거 안 붙인 거 진짜 차이가 크죠 큰 역할을 합니다 진짜 요 속눈썹은 긴데 되게 가볍거든요 붙이니까 훨씬 맞죠 훨씬 화려해졌죠 손톱이랑 영 잘 어울리죠 이제 속눈썹 붙이니까 봐요 이제 눈썹이 영 안 어색하죠 그냥 눈썹이 찰떡이죠 지금 그 다음에 제가 립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생로랑 제품입니다 요렇게 입술도 오버립으로 요렇게 그려줬습니다 매트해지고 약간 발림성이 되게 촉촉하고 좋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막 예쁜디 요런 애들 보다는 조금 덜 매트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매트해지는 립입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이 화장이 너무 찰떡같이 잘 됐죠 지금 장난 아니다 이제 요렇게 제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이제 헤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풀겠습니다 빵실빵실 요렇게 컬이 나왔죠 빵실빵실한 컬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얘를 약간 요렇게 빗어주세요 그냥 브러쉬로 요렇게 슥슥슥 빗어주면 됩니다 그럼 컬이 이렇게 부풀거든요 요런 식으로 부풀죠? 하 이거 막 훨씬 예쁘죠? 잡아서 끝에 부분을 요렇게 요렇게 빗어주시면 됩니다 요대로 계속 24시간 고정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막 백콤을 넣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해야지 그나마 고정돼 있고 아니면은 또 그 망이 쓰는 거죠 제가 쓰는 네트 망 이런 거 써야지 고정이 좀 돼 있습니다 암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얘를 요렇게 그냥 요렇게 바로 써도 되고요 저는 조금 더 모양을 주고 싶어가지고 조금 모양을 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좀 갈아입고 갈게요 노란 색깔 체크 가디건에 그냥 뭐 제가 늘 입는 검은 색깔 그냥 솔직히 요렇게만 입어도 예쁘죠? 이렇게만 해놔도 예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베레모를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요 베레모는 잘 할 건데 엄청 오래됐어요 슉? 요렇게만 하면은 뭔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더 뭔가를 해줄 겁니다 저는 투머치 투머치 투머치를 좋아하니까요 뭐 할 거냐면 끝에 머리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앞머리만 뭘 해줄 거거든요 앞머리 이쪽 부분만 이제 요네들로 약간 동글동글한 귀여운 애들을 좀 만들어줄 거예요 약간 열매같이 귀여운 애들을 매달아 줄 겁니다 하나를 잡아서 그냥 요렇게 돌돌돌돌 손에다 감아주세요 요렇게 동그라미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실빈 요렇게 실빈은 물결 표시가 밑으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요렇게 동그랗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애들을 쏙쏙 잡아주세요 요렇게 똑같이 반복해서 여러 개를 만들 겁니다 모양은 요렇게 그냥 동글동글 말아서 다 앞쪽으로 그냥 모자 쓰면 요렇게 앞쪽으로 애들이 나올 거라서 요렇게 앞쪽으로 애들을 만들어주세요 이건 그냥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실빈만 꽂으면 돼요 지금 제가 막 따로 막 백홈을 많이 넣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 하셔가지고 최대한 그냥 요 동글동글함이 애들만 만들어줄 거예요 약간 요런 식으로 동글동글 동글 애들을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하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제가 별 할 말이 없네 살짝 요렇게 뒤쪽으로 써주세요 요렇게 약간 뒤쪽으로 써야지 얘네들이 더 잘 보이겠죠 요 동글동글이들이 그죠? 요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실빈을 투입해서 요렇게 모양을 다시 잡았습니다 혹시나 모자가 움직일까봐 불안하시면은 요쪽 부분에 안쪽에 실빈을 살짝 요렇게 꽂아주세요 요쪽에다가 실빈 하나 이렇게 꽂아주면은 모자가 안 움직입니다 오늘 베레모를 이용한 핀업 헤어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간편한 듯 하지만 나만의 특별한 빈티지한 느낌을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이것만큼 안성맞춤이 없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 쉽게 요렇게 동글동글이들 몇 개 만들어서 베레모 써서 포인트를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돼 보이게 일단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요렇게 동글동글이들이 요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든 요렇게 헤어 메이크업 영상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 이게 유행이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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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